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. 컨텐츠 보안사항 1. DRM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DRM 적용 대상은 컨텐츠 종류별로 정리하구요. 채널은 웹과 모바일 앱으로 하고, 전송방식은 스트리밍으로 할 것이냐, 다운로드로 할 것이냐 등 표로 정리합니다. 한 페이로 깔끔하게 정리하면, 이런 DRM을 이런 컨텐츠들, 이런 플랫폼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에 대한 DRM을 정리된 표에서 스트리밍, 다운로드 이런게 있으니까, 우리가 어떤 DRM을 구입한다든지, 구축한다든지, 솔루션 형태로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래서 DRM에 대한 보안사항에 대해서 표로 정리해서 기술을 합니다.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. 컨텐츠 보안사항 두 번째, 패키지. DRM은 컨텐츠에 어떤 사전 패키징이 있고, 실시간 패키징이 있는데, 모두 지원해야 한다. 이렇게 기술하고, 컨텐츠를 전송할 때 자동 패키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. 이와 더불어, 패키징이 되면 패키징을 풀어야 되겠지요. 예를 들어서, 이렇게 일렬로 된 컨텐츠를 또로록 말아서 패키징해서 전송을 하면, 컨텐츠를 볼 수 있는 웹이든, 뷰어, 플레이어에, 패키징을 풀어서 보여줄 수 있는, 이런 부분들도 다 개발의 이슈이기 때문에, 이 패키징에 대한 부분들, 꼭 기술을 해야 합니다.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. 컨텐츠 보안사항 세 번째, 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기기 인증이 원활히 되어야 합니다. 컨텐츠에 따른 뷰어, 플레이어 등에 대한 연동이 되어야 하며, PC에서 인증 처리도 잘 되어야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쓰시겠지만, 다섯 대 한정이다 이렇게 해서, 도서관에 예를 들어 접속했는데, 모바일로도 할 수 있고, PC로도 할 수 있는데, 다섯 대 한정이다 하면, 그거에 관련된 인증 부분들이 있죠. 여섯 개가 넘으면, 하나는 또 해지가 되어야 하고, 이런 부분들, 뷰어, 플레이어, 이런 부분들의 인증 처리가 통합적으로 잘 되어야 한다. 이런 부분들의 기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. 이런 기술력이 있는 업체들이, 우선 보고,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. 노하우가 있으니까, 이런 식으로도,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, 이런 부분도 기술을 합니다.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. 컨텐츠 보안사항 네 번째 기타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보안을 위한 서버 운영체제를 지원하고, DRM 업데이트 방안 제시, DRM 기술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합니다. 이라고 기술해야 되는데, 이 부분은, 당신의 업체의 DRM 기술이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냐, 객관적인 인증 마크가 있느냐, 구축한 사례들이 있느냐, 이런 부분들을 첨부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첨부 파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업체가, 한 군데뿐만 아니라, 여러 군데 했던, 이력이 있다, 경력이 있다 하면, 더 신뢰가 가겠죠. 그런 부분들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. 내용입니다.